물숫물이 들어가 있는 걸 닦아내고 완벽하게 건조시키면 이렇게 생긴 걸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저 상태로 6개월을 지나면 쭉 해서 올소의 아싸 아싸라고 얘기하는 거는 치과를 아트앤사이언스라고 해서 올소의 아싸라는 제목으로 지금 치과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충치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충치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유튜브 배속이 현재 1배속이 맞습니다. 1.5배속이나 1.2배속이 아닌데 제가 워낙 말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피디님이 어쩔 수 없이 밑에다가 일일이 다 자막을 깔아주고 계신 이유가 좀 빨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보통 치과의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방송하시는 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에 있는 치아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답답해서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얘기하는 속도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배속을 좀 늦춰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충치 얘기하다가 조금 딴 쪽으로 갔는데요. 충치가 아마 치과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치과에서 생기는 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들 빼놓으면 이 치아 자체의 문제가 생기는 거. 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썩어서 망가지고 그래서 뽑게 되는 거. 이게 한쪽이고요. 또 하나는 치아는 그런 대로 쓸만한데 치아의 테두리 부분이 망가져서 테두리가 없다 보니까 멀쩡한 치아가 빠지는 거. 이제 이쪽은 잇몸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가 망가지는 충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충치는 보통 우리가 이에 까만 줄이 생기는 걸 충치라고 그러는데 일단 충치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치아의 딱딱한 조직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이가 푸석푸석해지는 현상. 이게 초기 충치입니다. 거기서 칼슘이 덧빠지고 덧빠지고 덧빠지면 그 다음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구멍이 뚫리죠. 그 구멍이 뚫린 자리에 때가 끼면 까맣게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충치는 까맣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때가 끼지 않은 충치는 까맣지도 않고 그저 구멍만 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가 꽤 많이 달라집니다. 그 꽤 많이 달라지는 이유 때문에 치과에 가셨을 때 이쪽 치과에 가면 충치가 3개라고 그러고 저쪽 치과에 가면 충치가 20개라고 그러고 이런 차이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일단 치아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오늘 유튜브를 위해서 큰 투자를 했죠.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걸 하나 샀습니다.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잇몸이 있고 그 잇몸 아래쪽에 이렇게 입술이나 살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단면으로 보면 잇몸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 안에 이렇게 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이의 뿔이죠. 근데 이는 이렇게 또 뜯어서 보면 제가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면이 또 보이죠. 바깥쪽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정말로 딱딱한 범랑질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게 우리 몸에서 제일 딱딱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조직은 뼈가 있어요. 그런데 뼈는 이 범랑질보다 훨씬 무릅니다. 그 다음번에 안쪽에 보시면 약간 노리끼리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 노리끼리한 부분들은 우리가 상아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범랑질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딱딱한 조직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무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여기가 이제 피가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뼈에서부터 신경하고 혈관이 나와서 영양공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충치라는 게 생기면 이런 하얀 조직에서부터 칼슘이 빠져서 여기 부분이 물러지니까 이게 깎여 나가는 거죠. 씹으면서 혹은 무너져서. 그 다음번에는 노란 조직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아프냐. 언제 치과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하얀 조직은 거의 다 없어질 때까지 아무 느낌이 없어져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구멍이 나면 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고 그 들어간 음식물 찌꺼기가 안 나오니까 세균이 먹고 계속해서 칼슘을 바깥쪽으로 내보냅니다. 이 두 번째 조직쯤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이게 좀 시린데? 이상하다. 근데 이틀 지나면 또 괜찮아요. 그랬다가 또 다음 주쯤 되면 뭘 씹을 때 아 이거 좀 시큰시큰한데? 그랬다가 또 3일 지나면 괜찮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되면서 두 번째 조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 가까운 데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미칠 것 같이 아픕니다. 그 대부분 치과의 환자분이 오시는 경우는 첫 번째 조직이 망가졌을 때 안 와요. 두 번째 조직의 절반 이상의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증상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참을성이 강하고 너무 사는 게 바빠서 지내고 지내고 지내다가 정말로 마지막 단계까지 돼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첫 번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시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썩은 모양의 단면은 어떠냐? 제가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잠깐 기다리세요. 뜯습니다. 뜯어요. 그렇죠? 뜯어 뜯어 뜯어. 이게 충치를 끼우는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게 아주 잘 만드는 모양이에요. 잘 안 들어봐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가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까만색으로 치료를 해놓은 거죠. 첫 번째 층이 다 없어졌고요. 주저앉았고 두 번째 층에까지 가서 지금 여기는 신경에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저분한 물질로 인해서 내부에 염증이 생겨요. 그럼 이제 여기는 말기까지 다 온 겁니다. 이 단계가 보통 우리가 신경치료라는 걸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단계고요. 잘못하면 뽑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사진이에요. 근데 이놈을 깨끗하게 닦아요. 그리고 완전히 건조를 시키면 실제로 안에가 이렇게 생기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안 썩었구나 하고 보이던 게 깨끗이 닦고 음식물 찌꺼기와 무언 지저분한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걸 닦아내고 완벽하게 건조시키면 이렇게 생긴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저 상태로 6개월을 지나면 내부가 심하게 썩어서 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라는 게 부지하게 중요합니다. 집에 계시는 동안에 증상이 없다고 나는 치과 안 가도 된다. 이러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저렇게 초기에 썩은 건 저 상태에서 더 썩지 않도록 진행을 막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진행을 막을 정도가 지나가면 조직이 파괴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조직 파괴된 부분에 있는 오염된 물질들이나 조직을 다 긁어내고 그 자리에 인공물질을 떼워넣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충치 치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멈추는 충치를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게 썩은 거 그건 보통 예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단계를 넘어선 경우부터는 문제가 생긴 조직의 일부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거할 때 쓰는 도구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다가 드릴을 꽂아서 문제가 생긴 부분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할 때는 충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원칙도 한 가지 가지고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 충치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부분만 제거를 하고 거기를 재료로 떼우면 재료가 너무 얇거나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붙어 있을 힘이 없어서 재료가 깨져나가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 영역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지금 파기엔 너무 아까운데 한 6개월만 더 있다가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하자. 집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 경우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그 치과에 꼬박꼬박 가셔야 됩니다. 이게 괜찮다고 지켜보자고 했다고 한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면 실제로 치료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충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복해야 된다. 즉, 때워야 된다라는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가짜 모형 진짜 얘를 깎으면 정말 끔찍하니까 가짜 모형 플라스틱을 하나 깎아서 어떤 과정으로 수복을 하는지 때우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봐봅니다. 제거된 부분에 이렇게 라인이 생기고 때워야 되죠.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때우는 재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